해외 진출을 하는 콘텐츠 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 관련 세무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 주시면 콘텐츠 기업이 애니메이션, 게임 등 해외 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이라 하면 보통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겁니다. 물론 하청업체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유통사에 공급한 게임이 해외 진출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무역협회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접속해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수출 지원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제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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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